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한미일, 한중, 한미, 한일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북 밀착의 견제구를 날렸고 내년 방한도 약속했습니다. 올해 72세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방산계열사 경영에 직접 나섰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주정부가 중점 추진할 한미조선업협력 등 방산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탁구의 신유빈 선수도 광고한 바나나맛 우유 용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품이 국가문화유산이 된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페루 현지 시간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한중, 한미일, 한미, 한일정상회담 등 4개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열린 한중정상회담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약 2년 만에 열린 한중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러북 군사 협력 그리고 북한의 도발 문제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고 시 주석도 이에 화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니까 글로벌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전쟁과 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지금 전 세계에서 두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하나가 중동입니다. 그런데 중동은 지금 약간 좀 잠잠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임되면 곧바로 휴전을 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 직전까지 한치라도 더 땅을 빼앗기 위해서 또는 빼앗긴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의 양상은 훨씬 더 거칠고 가열차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게 주변 나투 국가들이나 여러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러시아의 북한군이 지금 파병대에서 전투에 참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펙 회의의 모든 정상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북한의 파병과 전투 참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주석은 이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나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시 주석이 그런 문제를, 그런 표현을 직접 하지 않죠. 하지만 중국이 회담 후 공식 발표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음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이례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의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어쨌든 논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푸틴에 대한 시진핑의 이중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저런 표현입니다.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쨌든 미국에 대항하는 북방 3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푸틴의 전쟁을 대놓고 반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지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의 외교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중국만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대외에 과시하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가장 예측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깡패 국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중국 말은 들어 시진핑 말은 어려워해 라고 하는 확신을 그동안 전 세계에 심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지렛대 레버리지로 시진핑이 외교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이 푸틴하고 밀착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시진핑은 좀 왕따 당하는 듯한 느낌까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외교력의 복원, 중국 외교력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 자신의 컨트롤을 넘어서서 푸틴과 지나치게 밀착하게 될 경우에 그 부담이 푸틴과 김정은이만 아니라 결국 자기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중국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푸틴에 대한 메시지,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대서방국가에 대한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게 14일부터 16일까지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포함해 8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했거든요. 그중에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나라 정상이 북한 문제를, 파병 문제를 거론하자 시 주석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지나친 밀착은 중국의 국가이기 맞지 않아요. 네, 저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반도의 충돌과 혼란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전략적 안보의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저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ICBM의 재진입, 종말 단계 재진입의 최첨단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ICBM 발사도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군이 받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전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사 비용이에요. 보상금, 이른바 목숨값이요. 그게 1인당 10만 달러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조단희의 돈이 김정은한테 돌아가게 될 건데 이거는 북한의 군사규모나 또는 이른바 김정은의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규모를 감안할 때 김정은 독재정권이 수년간 저 러시아 용병으로만 통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만여 명 정도라고 하지만 저 만여 명의 북한 용병들이 실전에 투입돼서 최첨단 현대전을 겪는 것 아닙니까? 10만 명 정도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기술이 130만의 북한군한테 전파되는 게 몇 달 걸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강력한 현대전 경험을 갖는 130만의 북한군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중국의 국가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자기네가 패권 국가가 되는 걸 지향하면서 한반도나 동북아시아가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아서 미국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소맹주 역할을 사실상 인정받는 것이 중국의 국가에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진핑이 감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던 1대1로 정책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양해하는 범위 안에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맹주 정도로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지금 김정은과 푸틴의 밀착이 그 구도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쾌감을 노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한반도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경고와 푸틴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해석이셨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FTA의 후속 협상을 빨리하자. 가속화하자. 또 상호 방문을 서로 초청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의 내년 가을 10월로 예상이 됩니다. 경주 APEC 참석 유력해졌죠? 네. 거의 한 70, 80% 정도 성사가 됐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APEC은 내년 10월에 말씀하신 대로 경주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데 아시아태평양 정상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옆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데 일부러 안 온다? 뭔가 다른 특별한 무슨 상황 변동 때문에 일부러 안 온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안 오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내년 10월에 경주에 시진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중 간의 관계도 문재인 정부 때는 그야말로 조공외교 수준으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좀 얕보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갔는데 혼밥을 몇 차례를 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외교 영역에서는 먼저 굽히고 들어가고 얕보이면 절대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보다 조금 국력이 약한 나라가 처음부터 굽히고 들어오면 굳이 대통령이 의전을 하고 이렇게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아주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인데.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외교를 쭉 해왔어요. 약간 고자세 외교였죠? 약간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쾌하다고 느낄 대목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뻣뻣해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임 정부 5년간의 잘못된 한중 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역작용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난 5월에 한일중 상국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리창이 왔었죠, 그때는? 네, 그쪽에서는 총리지만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도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순서로 따지면 우리가 한 번 가면 저쪽에 한 번 와야죠.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올 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내년 10월에 경주 아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서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고 당연히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막에도 나왔지만 중국의 시 주석은 2026년 의장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페루에서 의장국 지위를 인수받았거든요, 전달받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윤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의장국 표식을 넘겨주는 세리머니도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별 회담이었고, 이시바 일본 총리의 첫 참석이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영내외 안보 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두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고,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두 핵심 메시지의 합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전 세계는 트럼프를 주목하지, 곧 물러날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뉴스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외교라고 하는 건 언뜻 봐서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미국의 아주 거대한 정보 시스템과 외교 안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곧 물러날 바이든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하는가. 이것은 바이든 개인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자 아주 높게 평가했던,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에 그 약속과 성과를 계속 지켜나가자. 이것을 거듭거듭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한미일이라고 하는 3국 안보 체제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새 나라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에게도 한미일 3국 안보 체제에는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에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약 10분간 고별 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15일 하루에만 바이든 대통령과 3번 조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팩 정상들이 한꺼번에 만나는, 여기서 차담을 했고, 그다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10분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따로 또 만났어요. 그것도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10분 만나서 결국은 지난 4년간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 잘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안부를 서로 묻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저런 덕담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런 것들이 미국의 외교가나 미국의 정가나 또는 미국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거 울림이 있는 거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을 매우 애정어리게 아끼고, 믿고 의지했다. 참 저런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노 대통령은 저렇게 말했고, 바이든은 또 퇴임 후에도 계속 한미 관계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 이런 십분간의 짧지만 굵직하고 감동 있는 회담이었다고 합니다.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페루의 전통양식으로 제작된 의사봉을 내년 에이펙 의장국 정상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입니다.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언영하는 아태지역을 만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보신 대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제작해서 이렇게 준 흑단으로 된 나무와 은의장식된 전통양식의 지휘봉입니다. 저걸 각 나라에서 고유 양식으로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경주에서 만들었으니까 신라식으로 만들어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게 될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정상의장국은 우리나라고 윤 대통령인데 CEO 서밋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의장은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에이펙 회의는 정상회의이지만 동시에 열리는 에이펙 CEO 서밋이라고 하는 천여 명 정도가 매해 참석하는 아주 큰 규모의 글로벌 리더들의 세미나가 있는데요. 저 의장은 따로 이번에 최태원 SK 회장이 맡게 됐어요. 상공회의서 의장이기 때문에 맡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이를테면 전 세계적으로 인텔이 몰락하고 엔비디아가 급상승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내에서의 구도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AI 반도체 기반의 급성장으로 인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같은 반도체라도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이런 어떤 판도의 변화를 바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엔비디아의 뭐 젠순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깊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SK의 최태원 회장이 저런 CEO 서밋의 회장까지 맡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BB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B자를 소문자로 쓴 이유. 그걸 이렇게 소자로 써놓으면 이런 모양, 엄지척이 된다는 뜻이라고 하는군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파병된 북한군까지 상대하게 된 우크라이나가 살상용 드론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희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게 현대전의 정말 무서운 측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드론이 우리가 아는 프로펠러형 수직이상륙이 가능한 사각형 드론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항공기형 드론은 수백 킬로까지 날아가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벤처기업이 개발해낸 드론 중에는 항공기형 드론인데 이거를 골판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외 저게 레이다에 잡히지 않습니다. 전혀 종이니까. 그리고 핵심 부품은 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새로 식별이 되면 레이다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드는 제작 비용도 드론 골판지니까 얼마 안 들어가요. 100만 원 미만이래요? 네.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럼 이걸 수만 대가 상공에 떠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자살폭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것을 러시아 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상응해서 북한도 지금 그런 식의 드론 공격형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김정은이가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가 한 30년에 나왔을 때 설마 저러냐 그랬어요. 지금 다 현실화됐어요. 지금 이미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터미네이터나 이런 것처럼 거대한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드론이 탱크를 폭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수백억짜리 무기를 폭파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대전의 양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군수산업 쪽에서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걸로는 충분치 않아요. 실전에서 써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터가 바로 그런 최첨단 현대 IT 무기의 어떤 실험장, 경연장처럼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 점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고주필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김정은이 무인기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서 꽝꽝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폭형 무인기를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매체 무인기가 차량을 폭파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고정익 무인기 생산지를 가서 지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고 하고 뒤에 거치된 모습. 그리고 멀리서 실험 광경을 보는데 보시면 탱크 모형도 부셨고 저 차가 멀리서 잡혔는데 서양 BMW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암살용 자살 폭탄 드론 우리도 갖고 있다 이런 과시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기를 김정은이가 갖고 사용한다면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대통령이나 군 수뇌부를 타격하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게 말하자면 비행기형으로 나타나는 드론인데 제가 보기에 저것은 기본적으로 IT 기술과 대량 생산 기술이 결합돼야만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실험력으로는 여태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저걸 정말 대량 생산해서 실전용으로 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전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해서 자폭 드론이 날라올 때 저걸 격초할 수 있느냐 요격할 수 있느냐인데 그 요격 기술은 거의 100% 저는 저 정도는 요격이 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 겁을 먹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미 현대적 양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김정은이도 그런 쪽으로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플로리다 사저로 돌아가는 길 약 한 2시간 정도 안에 즉흥적으로 정찍은 것으로 알려진 맷 게이트 법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앵커 출신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 두 사람 모두 미국에서 잘 용납이 안 되는 성비위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게 커지고 있다고 해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사건 자체가 좀 고약합니다. 한쪽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비위를 저질렀고 또 한쪽은 성폭행을 했어요. 그렇죠. 이른바 그냥 폭력이죠. 네. 그걸 하고서 이거를 돈으로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조사 받고 나서 입을 막았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법무장관 국방장관이면 미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국무장관 자리인데요. 하여튼 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너무 빠르게 인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거의 폭풍처럼 질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치밀한 인사검증 과정이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거나 건너뛴 상태에서 발표나고 검증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논란이 일어나니까 휴회인준이라고 상원인준도 피하겠다는데 이것도 논란이 되겠죠. 그건 또 하나의 꼼수죠. 물론 그거에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절차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야말로 비상시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취임도 하기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죠. 저는 그런 식의 꼼수로 이 문제를 피해갈 일이 아니다. 뭔가 검증이 좀 불철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바꾸는 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당선돼서 얼마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이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바꾸겠다고 하면 언론이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굳이 고집스럽게 내가 여기서 기가 꺾이면 안 된다. 아마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데 저는 좀 연륜 있는 참모들이 주위에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럴 때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브레이크 없는 질주처럼 갈 수도 있다. 이건 대외 안보 정책과 관계없어요. 이건 대내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주변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참 머스크를 엄청 아끼고 있구나 그 장면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이번에는 UFC 격투기장에까지 트럼프를 바로 대동하고. 장랑 한 번 함께 갔죠? 저도 저 장면 봤어요. 존 전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수인데 존 전스하고 미오치치하고의 헬기타일튼 전인데 그 존 전스가 끝난 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맨 앞자리 VIP석에서 바로 저기입니다. 철망 바로 앞이에요. 네 막 환호를 이루고 서로 응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안내받고 2만여 관중들이 기립회에서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머스크를 보면 거의 그야말로 퍼스트버디 같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퍼스트버디라고 언론들이 쓰더라고요. 네 뭐 절친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머스크도 지금 이미 이제 행정부에 입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다니는 것을 뭐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나친 검증 없이 지나치게 앞으로 돌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진영 전체가 조금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장관, 재무장관 내정자도 부딪혔고 상원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부딪혔고 실세 부통령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러닝메이트 부통령은 따로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고성국 주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을 요청했고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장관 내정자도 이에 대한 공동보고서까지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살이 넘은 재벌 총수가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올해 72살 요새 저 정도 나이를 가지고 노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그룹 방산사업의 핵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회장도 맡았습니다. 다분히 트럼프 2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방산 3사의 지주 회사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총괄 지휘를 하겠다. 이거를 이제 천명한 것 같고요. 사실 이 하나는 선대 회장님 김종인 회장님 때부터 뭐가 있으면 한미 친선협회 회장하셨고요. 김승현 회장은 한미 교류협회 회장을 계속했어요. 미국 통이에요. 대표적인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헤리티지 대단에 총재를 했던 에드윈 폴더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고 헤리티지 재단에 가시면요. 2층에 김승현 홀이 있어요. 홀이 있습니까? 네. 홀이 있어요. 컨퍼런스 홀인데 그 정도로 미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사실 이제 방산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이런 무기와 작전 능력을 가진 미국과는 뭐 뗄라 뗄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껏 그것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회장직을 맡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의 해양 방산에 손을 내밀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 조선업 특히 군함. 지금은 형편없죠? 네.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극명한 변화인데 2차 대전 때 미국 조선업계가 배를 쾅쾅쾅쾅 그야말로 양쪽으로 엄청나게 찍어냈거든요. 1년에 한 3천 척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일본을 완전히 압도했었는데 그랬던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은 5개의 조선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연간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인도되는 선박이 1.3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 척 겨우 넘어요? 네. 1년에 1.3척.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선업이 쇠락한 건데 이게 레이건 정부 때 80년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국방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신규 건조도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전함들을 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세계 선박 수주량 1위가 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조선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좀 사실일지 싶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이런 미국을 겨냥한 우리 한화오션의 본격 수주전 이미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벌써 두 건이나 아주 큰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금 8월에는 지금 급유선이죠. 웰리샤리웨어를 수주를 하면서 드디어 진행이 됐고요. 6호 남은 지원선입니다. 그거에서 지금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건이 나왔는데 두 건 다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7함대 배를 다 우리가 고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함대의 MRO를 우리가 다 갖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MRO 정확히 뭡니까? 매니지먼 리페어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유지시켜주고 수리해주고 그러면 완전히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 수주전은 진짜로 의미가 있는 그런 수주전을 지금 따온 것 같습니다. 연간 20조 원 규모. 한마디로 배의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주치의 없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가 치고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군환사업과 관련된 최대 걸림돌. 이른바 존스법입니다. 이게 어떤 법이죠? 존스법이 1920년에 제정이 됐는데 미국 내에서 제작된 선박만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치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의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20년이 제정이 됐는데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조선업이 너무 과보호가 된 결과 미국 조선업이 사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배를 못 만드는데 미국 내에서만 배를 조달하라고 하니까 결국 조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 때문에 미국의 해군력이 약화되고 있다. 배도 수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존스법을 고쳐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 조선업의 의전도가 높은 메릴랜드, 루이제나 이런 데서 결사반대. 그렇죠. 거기가 또 이해관계가 달렸으니까. 존스법 강력 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걸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WTO 출범할 때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한테 당신들 그 존스법 잘병 의혹 어긋난다. 폐지하라라고 했는데 미국 이것만은 지켰거든요. 예외 교정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쌀을 지켰던 것처럼 미국은 또 존스법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미스터 존스가 이제 좀 나가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1세기가 넘었어요. 하지만 미국 차기 정부를 장악한 공화당 안에서도 한국조선업계와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이 존스법부터 개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죠. 존스법의 입법 취지가 뭐냐면 세계대전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때가 1차 대전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입법 취지가 다 없어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2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지역 유지 보수 프레임을 갖고 가자. 거기서 한국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그다음에 다섯 군데에다가 이런 함정을 고친다든가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헤드코터를 두자. 이게 지금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도움을 받아야 중국 조선업과 맞상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천박 제조 능력이 200배가 지금 중국이 더 높은데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다섯 군데 군수정비 허브로 다섯 군데를 아시아태평양에 놓는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한국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무국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생각나시죠? 우리가 지금 해양 강국입니다. 잠수함도 우리의 새로운 시장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페루도 우리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매우 눈여겨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잠수함 사실 페루 대통령하고 공동 개발 MOU를 지금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할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여덟 건의 양해각서가 지금 체결이 됐고요. 이렇다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물 위, 물 밑을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됩니다. 이것들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에 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그래서 캐나다 해군 총장 11월 달에 사업장에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얘기들 하시면서 우리의 교두보를 만드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천 톤급 잠수함을 8척에서 12척 도입할 계획이다. 이게 잠수함 한 척이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거 뭐 어떻게 스펙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틀리지만 캐나다가요. 지난 30년간 한 척도 지금 새롭게 발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다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시스템을 입힌에 따라서 진짜 기하구속적으로 전체 매출액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짜로 가면서 우리가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 스페인, 스웨덴이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 납기 딱딱 맞추고 가성비 최고고 품질 또한 최고라니까 이런 유럽 기존 강국들과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는 과거뿐 아니라 현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예비문화유산제도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산품들이 이 예비유산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9월부터 예비문화유산제도를 시행합니다. 예비문화유산제도란 제작기간이 50년 안 된 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인데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문화유산은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예비문화유산제도의 시행으로 근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 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역시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고 있는 건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 용기라고 합니다. 국가 등록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빙그레 측에서 그렇게 밝힌 거거든요.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를 국가 등록문화유산의 지금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요건이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국가유산청이 심의를 해서 등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나나맛 우유가 1974년에 출시가 돼서 딱 50년이에요. 이제 막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작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네, 74년에 나와서 50년이 딱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자격이 생긴 겁니다. 빙그레는 이 우유 용기를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제시했죠. 어떤 거죠?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용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항아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 모양이 우리의 생활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고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그 모티브, 그 모양이 현재까지도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80년대 바나나라는 게 엄청난 고급 과일이었거든요. 없었죠. 그때 못 먹었죠. 그리고 또 바나나를 활용한 음료라는 것도 그 당시 없었고 그렇게 전무한 고급 음료를 딱 만들면서 차별화를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우유 용기가 비닐팩, 유리병 이런 건 있었지만 플라스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스틀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용기로 채택했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단순하게 그지없죠. 여러분 오늘 점심이나 저녁 때도 사실 수 있는 그 용기 어떤 시대사항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다 시골 분들이 서울로 오시는 그런 이천향도의 전체 흐름이 그런데 딱 보니까 고향에 그게 딱 항아리하고 똑같은 것이 나오고 장독대 닮았군요. 그렇죠. 장독대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겠어요. 그다음에 당시가 칠십 년대에 이제 들어가면요. 여성분들이 이제 취업 일선에 들어가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거 보면 얼마나 또 뿌듯하고 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 다져지는 다져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요. 이 바나나 우유를 만들려고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서독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젖소가 한국에 도입이 됐는데 국민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뭘 해봐라. 그래서 나온 것이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네. 기존에 나왔던 공산품들 가운데 국가 등록문화유산이 된 제품들이 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금성 세탁기 WP-181 모델인데요. 금성이 그러니까 요새 LG의 전신이에요. LG죠. 바로 금성 세탁기가 1969년에 국내 최초로 출시된 세탁기입니다. 골드스타죠. 저때는. 그렇습니다. 금성 세탁기. 저게 나중에 위생의식이 제거되고 경제 여권이 상승하면서 생활필수품이 됐는데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걸 계기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제품이 뭐냐면 현대차 포니 1. 이것도 등재가 됐는데 저거 영화에 나왔던 차죠. 그렇습니다. 택시 운전사.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생산이 됐는데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고 한국 자동차 공급의 자립, 도약의 발판이 된 차종이다라고 하면서 등재가 됐습니다. 이 여성의 사회 진출 따른 필수품으로서의 금성 세탁기. 골드스타.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LG인데 골드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금성이라고 했었고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이 LG 최근에 무슨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LG가 아니라 금성 제품이 젊은 기사분이 오셔서 이 제품은 우리께 아닌데요라고 하셔가지고 본사로 전화 걸어보세요. 해가지고 그 기사분이 본사로 통화 한 번 나와서 저희께 맞네요 하고 통화를 수리를 해줬다는 젊은 기사분들은 모를 수 있는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불렀던 회사가 지금은 LG가 됐죠. 바나나맛우유 최근 올림픽 스타 신유빈 선수가 광고에 더 화제가 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훈련 중에 출출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바나나맛우유가 하나 가득 쌓여있네 엄마 나를 위해 채워넣으셨나 보다 빙글의 바나나맛우유 역시 너도 국가대표야. 자 74년 출시된 이후에 이 바나나맛우유 무려 95억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빙글의 일조클럽 가입에 그야말로 일등공신.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팔십만 개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천 이십삼 년대 매출 삼천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천 백 구십팔 년대 삼 삼 삼 백억 원을 지금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재미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바나나맛우유에는 바나나 과즙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천십사 년도에 맛을 한번 바뀌는데요 그때 과즙을 넣고 그전에는 향신용만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 프로의 과즙이 들어간 바나나 우유입니다. 네 자 저렇게 많이 팔린 것도 있죠 박카스도 엄청 팔린 이런 음료입니다 자 이 바나나맛우유 케이푸드 열풍 타고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 중 아니겠습니까? 네 바나나맛우유가 외국인들한테도 맛의 신세계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2004년부터 수출이 시작이 돼서 현재 30여 개국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갈 때는 이게 유통기한이 긴 종이팩 형태 그 디자인으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다른 용기인데 유통기한이 긴 종이팩에 넣는다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항아리 형태 그대로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왜 중국은 달항아리에 그대로 담을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이유도 있겠지만 동시에 종이팩이라는 것이 모방이 쉽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달항아리 형태는 모방이 더 어렵다고 해서 짝퉁 생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는 항아리 용기를 그대로 수출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워낙 잘 베끼니까 달항아리는 못 베끼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군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재미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최영호 원장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11월드 후반전을 훌쩍 넘어서고 있군요 뚝 떨어진 기운에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시면서 올 한해 마무리를 차분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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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